단순히 이동수단을 생각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두 브랜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수단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면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데 구심점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두 브랜드는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GMC와 할리 데이비스입니다 GMC는 픽업트럭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12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유서가 깊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인 시에라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름을 알리고 있죠 특히 시에라는 가장 최상위 트림인 드난리만 한국에 출시하면서 GM 내부에서도 고급, 럭셔리 SUV 픽업을 만드는 브랜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스도 비슷해요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미국 출신이고 각 분야에서 뚜렷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말로 두터운 그리고 확실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팬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적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GMC와 할리 데이비스는 정말로 많이 닮아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 GMC 시에라를 타고 할리 데이비스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할리 데이비스는 오너스 그룹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모터사이클 축제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에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시승기라기보다는 이 GMC와 할리 데이비스는 만들어내는 미국 감성 이거를 저도 느껴보는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아 저런 차를 타는 사람들은 저런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구나 이렇게 구경하는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오늘 타야 되는 차가 GMC 시에라인데 일단 전장이 5.9m에 달하거든요 이 차가 엄청나게 깁니다 거기다가 전폭도 거의 2.1m고요 휠 사이즈만 22인치예요 정말 이렇게 거대한 차를 가지고 250km를 달린다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시에라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이잖아요 미국에서 땅덩이가 넓은 미국에서 멀리 있는 마트를 갈 때 한 번에 갈 때 많은 짐을 실어오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자동차 그리고 짐만 신나요? 커다란 미국 아저씨들이 커다란 댕댕이랑 온 가족을 함께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뒤에 캐리어 얹어가지고 포트도 끌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끌고 다니고 캠핑용 카라반도 끌고 다니는 그런 어마무시한 자동차란 말입니다 운전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좀 이런 피곤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승차감 자체는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통통 튀는 노면에서 이 진동들이 운전자가 앉아있는 시트로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시승해 왔던 트럭들 특히 이렇게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온몸이 우당탕거리는 이런 승차감 때문에 구매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GMC 시에라는 하이클래스 럭셔리 픽업트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타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2024년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이 6.1L V8 자연흡기 엔진이 주는 감성이 한 단계 발돋움했죠 전 트림의 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면서 이제는 스포츠 모드 아니면 오프로드 모드를 설정하면 배기 플립이 열려서 이 뒤에서 나는 소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배기량을 줄이고 과급기를 달고 기통수를 줄이고 이런 게 너무나도 일반화된 이 세상에 6.2L 430마력 넘게 발휘하는 V8 엔진 자연흡기 최대 토크도 60kg 폴스미터가 넘어요 심지어 엄청 크고 각진 트럭이다 아 이거 진짜 남자라면 설레지가 않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진짜로 시승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오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차는 그런 자동차예요 이런 모습 자체가 제가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 하면 뭐예요? 배기음이잖아요 정제되지 않은 불규칙한 엔진음과 뒤에서 휘몰아치는 거친 배기음 이런 게 매력인 브랜드가 바로 할리 데이비슨인데 그런 할리 데이비슨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바로 이 시에라예요 이 시에라 견인 능력이 거의 4톤에 달하거든요 그냥 뒤에다가 캐리어 하나 얹고 커다란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로드 글라이드 같은 거 하나 딱 싣고 아니면 두 개 딱딱 싣고 스포츠 모드 배기 플랩 열어놓고 두두두두두두두 달려나가면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강원도 원주가 그냥 미국 텍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 앞에 어떤 분께서 이 클래스에 할리 데이비슨을 싣고 가는 저 모습 아 저게 바로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아닐까요 아마 저분도 지금 호그랠리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야 저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저거예요 시에라에다가 캐리어 매달아서 저렇게 할리 데이비슨 싣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와 이게 우리 동지를 또 이렇게 가다가 만나다니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이 GMC 시에라가 승차관뿐만 아니라 이 실내 구성도 제법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미국 차 사실 마감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편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트럭인데 지금 보면은 제 손이 닿는 부분은 거의 다 완전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고 오 누가 이 차의 실내만 보고 트럭이라고 믿겠어요 그리고 차 크기가 크다 보니까 곳곳에 마련된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호방한 이 미국인들의 감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차가 바로 이 시에라입니다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 GMC 시에라를 타고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 종합운동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입구부터 어마어마한 차들이 많아요 막 바이크 보이고 저쪽에서는 막 레이스 같은 거 하신다고 방방방방 내는 소리가 엄청 많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은 다들 해맑으세요 그동안 도심에서 억눌린 채 바이크를 타셨던 분들이 해발고도 900m인 강원도 태백 이거 엄청 선선한 날씨거든요 이런 곳에서 좀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아 진짜 부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 올해로 이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는 26회째를 맡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모터사이클 축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슉슉슉 돌아나가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저 바이크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웬만한 성인 남성들도 저 바이크를 한 발로 지탱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그런 바이크인데 저거를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자유자재로 좌우로 왔다갔다 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되게 좁잖아요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을 저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사실 지금 오전에 이미 예선이 끝나고 지금 본선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본선에 진출한 실력자들이다 보니까 와 닿겠는데 자 그리고 이쪽을 살펴보시면은 다양한 업체들 다양한 제조사들 그리고 바이크 주변기기 옷 의복 신발 뭐 스마트폰 거치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참여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상품도 판매를 하고 실제로 물건을 전시도 해놓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일반 지역축제 오면은 이런 부스들 사람 제의를 없잖아요 근데도 다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지금 이런데 경품 다트게임 이런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 앞쪽에는 지금 바이크 복장들 판매하고 있는데 사람들 많은 거 보세요 이거 이 앞에 우리 어린이도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야 조기교육 나도 저런 거 어렸을 때 사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많은 할리 데이비슨 팬분들이 모이신 만큼 할리 데이비슨 측에서도 성의를 보였습니다 바로 2024년식 풀체인지로 돌아온 로드글라이드와 스트릿글라이드를 이곳 호그랠리에서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이 두 모델은 기존의 상징이었던 오메가 모양의 LED 램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들백 디자인, 탱크 디자인, 윈드 디플렉터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한층 공격적으로 보이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엄청 커다라고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엔진과 흡기, 배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성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존 90마력대였던 최고 출력이 106마력까지 높아졌고요 최대 토크도 1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냉각 성능도 개선을 해서 이런 커다란 바이크들이 도심에서 가나 서다 할 때 열이 많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각각 500만원씩 내렸다고 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오늘 여기 방문하신 할리 데이미스 오너 그룹 너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진짜 자 그리고 무대 옆에 거의 메인 공간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GMC와 캐딜락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오늘 저희가 타고 온 하루 종일 어떤 느낌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느껴봤던 GMC 시에라가 있고요 시에라 뒤에는 할리 데이비스의 바이크를 저렇게 적재를 해놨는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겠어요? 오늘 이곳에서는 이렇게 GMC 시에라 직접 눈으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이 실제로 이 차를 몰아보고 테스트해보는 시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화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환상이었어요 어떤 점인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고 관심있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 배기량에서 오는 그 널널한 힘과 생각했던 것만큼 운전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 편해요 내가 SUV만 타서 그런지 몰라도 큰 의아감도 없고요 아직 GMC 시에다 시승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이 차 추천해 주실만 할 것 같아요? 주차 공간만 된다면 누구라도 사야나 사십시오 저도 뒤에다가 제 바이크를 싣고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VV를 한다고 하면 제 바이크는 충분히 여기 뒤에 실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 픽업 트럭을 선택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럭하면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GMC 시에르랑 같은 인지 탑재되거든요 넉넉한 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 느낄 수 있고 특히 이 에스컬레이드는 짐칸이 없는 대신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짐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태워야 된다 그러면 에스컬레이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너럴 모터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GM도 할리 데이비슨과 함께 아메리칸 브랜드로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과 접점을 가지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통 아메리칸 픽업 트럭 GMC 시에르를 타고 할리 데이비슨의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 현장에 방문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같은 브랜드의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를 벌인다는 게 정말로 믿기지 않고 대단한 일인 것 같았어요 거기에 같은 미국 브랜드 GMC가 참여해서 또 같은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할리 데이비슨과 GMC 같은 미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브랜드 더 나아가서 우리 국산차 브랜드들도 문화가 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